지난 6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의성지질공원의 가치를 조명하는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포럼이 오늘 의성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렸습니다.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장윤득 교수와 최후권 직권환경연구소장 등 전문 패널이 참석해 의성지질공원의 특징과 가치,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. 포럼 주요 내용은 다음 달 15일 안동 MBC TV와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채널을 통해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.